지난 겨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20%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21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에서 24%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2019년 첫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행정안전부는 지난 겨울 평소보다 비가 많이 오고 동풍이 많이 분대다 충남의 농업부산물 파쇄단이나 인천의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등 지자체 노력 그리고 국민참여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.